안녕하세요. Do it Android at Programmy의 11차 Fragment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ragment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책을 보시면 Fragment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Fragment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Activity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 위에서 위에서 동작하는 부분 화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레이아웃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만약에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위쪽 상단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그 하단 부분에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화면 안에서 위쪽 부분을 다시 Linear Layout을 그 안에 집어넣고 아래쪽 부분에다가 다시 Linear Layout을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거는 꼭 Linear Layout이 아니라 Relative Layout을 쓰든 어떻게 하든 화면 안에서 다시 Layout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화면을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쓰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앱의 영역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면을 딱 나눈 다음에 한쪽에는 하나의 앱을 실행하고 또 다른 쪽에는 메모장 같은 앱을 실행하는 식으로 그 앱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법은 하나의 앱 안에서 화면을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나누는 방식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위에서 분할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Fragmen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Layout이라고 하는 걸 써도 화면에 영역을 나눠서 보여줄 수 있음에도 Fragment라고 하는 걸 쓴 거는 우리가 앱티비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액티비티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걸 날려서 액티비티를 띄워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시스템에서 액티비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ragment도 화면 위에서 하나의 화면 위에서 화면 분할을 하는 효과를 내는 부분화면이긴 하지만 이걸 액티비티처럼 독립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 위에서 쓰면서 독립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액티비티의 처리 방식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시스템에서 관리하듯이 Fragment가 액티비티 위에서 동작하니까 Fragment가 액티비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 있는 액티비티 매니저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Fragment 입장에서는 액티비티가 시스템 역할을 하니까 액티비티 안에다가 Fragment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Fragment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Fragment를 만들 때는 액티비티처럼 하나의 XML과 하나의 Java 소스로 한 쌍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Fragmen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 코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퀵 스타트 화면인데요. 자 스타트 화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트 화면에서 메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전에 보던 거하고 약간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같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트 어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죠. 자 화면 영역을 해상도를 조금 낮춰놨기 때문에 좀 벗어났지만 여러분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 앱의 이름에는 자 My Fragment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Next 눌러보고요. Phone & Tablet 선택된 상태에서 Next. 자 그러면 이제 Default Activity가 Ampli Activity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ext 눌러보면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inish 버튼 눌러보시면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안에다가 우리가 Fragment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Activity라고 하는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Activity라고 하는 화면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자 거기에 Fragment를 추가를 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My Fragment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자 아래쪽에 계속 동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Main Activity라고 하는 Java 코드가 보이게 되고요. Activity Main.xml 자 들어가 보면 화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다가 이 Activity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Fragment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가하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Fragment라고 하는 거는 자 화면 Activity라는 화면이 있을 때 화면 전체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여러 개의 Fragment가 나누어 가지는 거 말고 하나의 Fragment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Fragment가 하나의 화면을 전부 다 차지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렌더링 프로블럼이 나왔네요. 자 일단 X 표시를 누르고 자 여러분은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App Theme이라고 하는 테마를 한번 Material Light 같은 테마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겠네요. 자 Fragment 추가하는 거. Fragment는 Activity 위에 올라가는 부분 화면이다. 화면이기 때문에 XML 레이아웃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레이아웃. 자 이렇게 가면 Activity Main.xml 있죠. 자 여기에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New라고 하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새로운 XML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 Fragment 1.xml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Fragment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OK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결국에는 이런 화면에다가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한번 갖다 놔봅니다. 자 텍스트 왼쪽에 이걸 좀 영역을 키워 볼까요? Fragment 1.xml을 위에 탭을 눌러서 이 전체로 보이게 하고요. 자 왼쪽에 팔레트에서 위젯트에서 플레인 텍스트 뷰를 먼저 끌어다가 화면 가운데 부분 한번 놔봅니다. 아 또 렌더링 프로블럼이 나 보이네요. 자 여기에 Material Light 바꿔봅니다.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글자가 좀 작으니까 오른쪽에 Properties에서 텍스트 속성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글자 크기니까 크기를 좀 조정을 하고 싶으니까 자 여기에 40dp 텍스트 사이즈에다가 40dp로 하면 글자가 커지겠네요. 그 아래쪽에다가 버튼 한번 추가해 봅니다. 자 버튼 한번 텍스트 아래쪽에다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뭐 다른 걸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미지 한번 넣어본다. 자 그럼 왼쪽에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Properties에서 SRC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를 지정하느냐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른쪽에 땡땡땡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이는 정보들이 쭉 있죠? 왼쪽에 MIP 맵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IC Launcher라고 해서 자 기본 아이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앱 IC Launcher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 자 OK 누르거나 하면 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아이콘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까지 추가를 했다. 자 그럼 이게 나중에 다른 프레그먼트하고 중 구분을 해서 자 여러 개의 프레그먼트를 만들었을 때는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경색을 한번 바꿔봅니다.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 자 여기에 전체를 담고 있는 자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요. Background 속성에 가서 색상을 한번 바꿔봅니다. 자 주황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주황색 계열에 Background 배경 색상을 선택을 하고 주황색인가요? 자 주황색 계열을 선택을 하고 OK 눌러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프레그먼트를 위한 XML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여기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자 얘가 차지하는 영역은 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그먼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레그먼트 2.xml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고 Ctrl-C 복사한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선택하고 Ctrl-V 붙여넣기를 합니다. 프레그먼트 2라고 하고요. 프레그먼트 2.xml 바꿔놓고 자 디자인 탭에 가서 자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라고 하는 글자로 한번 바꿔보고요. 자 텍스트 가서 이거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한번 바꿔봅니다. 자 배경 색상을 여기에 있는 주황색이 아니라 자 이게 파란색 계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좀 밝은 파란색 정도로 자 이게 두 번째 화면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잘 보이지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것도 잘 보이도록 뭐 티럴 라이트 같은 테마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이게 두 번째 프레그먼트가 됩니다. 이제 프레그먼트 쪽에는 위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액션 바라고 하는 영역이죠. 자 이 액션 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타이틀처럼 보이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프레그먼트는 얘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뭔가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건데 부분 화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화면이 아닌 거죠. 화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라고 했으니까 액티비티 메인.xml로 가서 자 원래 있던 여기에 텍스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없애주고요. 자 여기에 자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 프레그먼트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탭을 열고요. 자 텍스트 탭을 열고 여기 전체를 차지하는 거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거를 한번 리니얼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레이아웃 width와 height 같은 필수 속성 빼고 나머지는 일단 삭제를 해봅니다. 자 여기 xml 레이아웃 스페이스도 없애보죠. 자 위에 xml 레이아웃 스페이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만 남겨놓고요. xmlns 자 그 다음에 리니얼 레이아웃이니까 방향 속성이 필요하겠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자 버티컬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리니얼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리니얼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width라고 하는 거를 자 레이아웃 width는 뭐라고 할까요? match parent 레이아웃 하이트도 match parent 한번 해봅니다. 아 여기 자동으로 다큐멘테이션이 자꾸 나가서 이렇게 가려버리네요. 자 그러면 하나의 리니얼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의 리니얼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둘 다 match parent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만약에 오리엔테이션 아 레이아웃 웨이트로 할까요? 자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준다면 자 요거를 1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1로 주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리니얼 레이아웃이 똑같이 자 세로 방향으로 2분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레이아웃의 목적 자체가 이 안에다가 뭔가 배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갖다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기 위한 거를 우리가 흔히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다시 레이아웃을 집어넣고 그 레이아웃이 화면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담고 있을 때 뭔가 다른 것들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싶을 때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레이아웃을 두 개로 하니까 2분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줬으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리니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게 첫 번째 프레임 레이아웃 두 번째 프레임 레이아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먼저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도록 아이디 값을 한 번 줘봅니다. 아이디는 add 플러스 아이디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많이 써요. 뭔가 다른 걸 담기 위한 공간은 그래서 컨테이너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컨테이너 2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 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프레그먼트가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첫 번째 프레그먼트 두 번째 프레그먼트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레그먼트 두 개니까 두 개 각각의 일단 레이아웃만 만들었잖아요. 이제 자바 소스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이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자바의 패키지 이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바 클래스 눌러서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프레그먼트 1이라고 하는 자 자바 소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extends라고 해서요.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상속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툴 팁이 나오면서 요렇게 보이면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두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Alt Enter 키를 한번 쳐봅니다. 자 프레그먼트가 안드로이드.앱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게 있고요. 안드로이드 서포트 V4 밑에 앱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거는 예전 버전까지 지원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서포트 패키지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 버전까지 보통 지원을 하게 되니까요. 코멘트는 복잡해 보면 일단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액티비티처럼 동작하게 만든 거니까 XML 레이아웃 파일과 자바 소스 파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데서 XML 레이아웃 파일을 연결을 시키지만 지정하지만 프레그먼트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를 가보면 프레그먼트에 있는 메소드 중에서 자 여기에 OnCreateVie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건 콜백 메소드고요.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수명주기라고 하는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수명주기 메소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액티비티처럼 동작하도록 액티비티의 행위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도 수명주기를 집어넣은 거죠.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OnCreateView가 있는데 이 OnCreateView라고 안에 있는 Return이라고 하는 이 한 줄 코드는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뭘 할 거냐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새 컨텐트 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OnCreateView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 시점에 여러분이 직접 인플레이션을 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리 객체화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시스템 서비스 객체라서 GetSystemServi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여기는 파라미터를 이미 넘겨줘야 얘가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터.인플레이트라고 하고요. 파라미터는 R.Layout.Fragment1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프레그먼트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어떤 XML을 인플레이션 할 거냐 메모리 객체화 할 거냐 지정하고 이걸 어디다 붙여 줄 거냐 파라미터로 넘어온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이 프레그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상위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Fals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여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 프레그먼트에다가 설정하는 거다. 그죠? 메모리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설정해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턴 되는 게 있는데요. View Group이라고 리턴이 됩니다. 보통 루트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뷰 그룹으로 캐스팅해서 한번 받아보죠. 그럼 이게 가장 상위 레이아웃을 리턴을 받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리턴이라고 해서 루트 뷰라고 해서 리턴을 해주면 자 이게 우리가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Set Content View를 했을 때의 동작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똑같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Fragment 1.xml 이라고 하는 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Fragment 2.java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죠. 그리고 fragment2.java 라고 하는 파일에서는 자 r.layout.fragment2 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fragment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xml 파일 하나와 java source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개의 fragment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액티비티에다 추가한다 얘는 부분 화면이니까요. 그죠? fragment는 부분 화면이니까 원래 화면 이 화면에다 추가한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 화면이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냐 xml 레이아웃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자 fragment 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자 activity 안에다가 fragment 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넣을 공간을 만들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fragment 라고 하는 건 activity 위에 올라가는 부분 화면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